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행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내가 원하는 행을 선택해서 읽는 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소위 데이터베이스를 잘한다 라고 하면 그걸 규정하는 여러가지 관점들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내가 필요한 행을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가져오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요. 자, 여러분이 SQLite Studio를 쓰고 있다면 읽기와 관련돼서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자, 뭐냐 여기 더블클릭했을 때 나온 이 화면에서 Structure 말고 데이터로 들어가면 읽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읽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필요한 행만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Filter by SQL Expression이라는 걸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타이틀은 MySQL 이렇게 하면 컬럼명이 타이틀인 컬럼에 MySQL이 포함되어 있는 MySQL인 행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X를 클릭하면 초기화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정렬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디를 정렬하고 싶다. 그럼 클릭하시면 정렬이 되고요. 다시 클릭하면 이 작은 숫자가 먼저 나오는 방식으로 정렬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SQLite Studio에서는 읽기와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중요한 것은 SQL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읽기 작업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SQL문을 이용해서 하는 읽기 작업이 이런 GUI 환경에서 하는 작업보다 훨씬 더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훨씬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살펴보죠. 자, 우리 SQL문을 이용해서 필요한 행을 한번 선택해보죠. 자, 클릭해서 여기에서 제가 SQL문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읽기 작업을 할 때는 셀렉트를 써요. 예, 그리고 별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프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표의 이름인 토픽스를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까지 하시고 나서 이것을 실행할 때는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실행이 되고 그 결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읽기 작업의 골격이에요. 예, 처음에는 조금 낯설지만 자꾸 쓰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질 명령입니다. 자, 이거 카피해서 밑에 줄에다가 이렇게 했고요. 자,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명령이에요. 뭐냐? 내가 필요한 행을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자, 아이디가 1보다 아이디가 2와 같은 행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 뒤에다가 웨어문을 쓰시면 됩니다. 웨어 아이디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2라고 했나요? 뭐 아무튼 아이디가 2인 행을 찾고 싶다. 선택하고 싶다. 자, 그리고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가 2인 행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만약에 아이디가 1보다 큰 행을 찾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아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1보다 큰 행 누구겠어요? 2, 3, 4를 가져오겠죠. 자, 여기다 커서를 놓고 실행하면 저 행만 실행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 3, 4가 출력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복잡하게 가볼까요? 자, 우리가 아이디가 1보다 큰 행들 중에 이거죠. 그 중에 author name이 이고잉인 행만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end 조건을 쓰시면 돼요. end author name이 이고잉이다. 세미콜론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쪽에 있어야죠. 자, 그리고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일단 아이디가 1보다 크니까 2와 3과 4죠. 자, 그럼 2와 3과 4 중에 아이디가 1보다 크고 그리고 그리고 author name이 이고잉인 행만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세번째 행이 이렇게 결과로써 나타난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외어문과 관련된 여러가지 연상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이 대부분의 작업들이 처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다만 제가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외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가지 연상 방법들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다시 이전의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그 표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업은 여러분이 지금 아이디와 타이틀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보고 싶지 않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컬럼들만 선택하셔야 되는데 자, 그때 뭘 쓰냐 자, 여기 별표라고 되어 있는 건 모든 컬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컬럼 이름을 이렇게 적습니다. 자, from topics 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정한 컬럼만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음... 정렬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정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서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온 다음에 정렬을 할 때 그래야 일단 실행부터 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만약에 아이디가 큰 숫자부터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order by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이 아이디라면 이렇게 아이디를 적어줘요. 그리고 숫자가 큰 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desc가 이 숫자가 큰 숫자 순으로 정렬하는 명령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나가죠. 반대는 desc가 아니라 asc라고 하면 작은 숫자부터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꼭 숫자가 아니래도 알파벳이나 저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asc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저는 desc로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SQL과 관련해서 셀렉트와 관련해서 입문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음 우리가 갖고 있는 행위 1억개인데 1억개를 여러분이 다 가져오면 컴퓨터는 망가져요. 큰일 나요. 시스템이 다운돼 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부의 데이터만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여기 이 뒤에다가 제가 리밋이라고 쓰고 2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세요. 자,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1과 2 두 개의 데이터만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 리밋 뒤에다가 숫자를 적어주면 그 숫자의 값만큼 갯수만큼이 선택이 돼서 그 데이터만 가지고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갯수를 충족하는 만큼 가져오고 바로 작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성능상에 어떤 부하를 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리밋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리밋을 2로 걸어놓으면 하나 두 개의 행을 가져오는데 그 뒤에 있는 행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리밋을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앞에다가 0,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전과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자, 0번은요. 0은 여기 있는 첫 번째 행을 의미합니다. 즉, 첫 번째 행부터 여기 뒤에 거는 숫자가 2죠. 두 개만큼 하나 둘 두 개만큼을 선택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을 0이 아니라 1로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2와 3이 나왔습니다. 즉, 0번째 1번째부터 하나 둘 해서 가져오니까 이렇게 2와 3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0번째 1번째 2번째부터 하나 두 개니까 3, 4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를 여러분이 잘 조합을 하면 페이징이라는 개념을 아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셀렉트는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형식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행을 제한할 때는 웨어를 쓴다. 그리고 컬럼을 제한할 때는 셀렉트와 프롬 사이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컬럼을 지정한다. 그리고 오더바이를 통해서 원하는 컬럼을 정렬할 수 있고 여기에 asc 작은 숫자부터 나오고 desc 큰 숫자부터 나오게 하는 요건 그리고 리미트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쪼개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자릿수가 두 개다. 그럼 앞에 있는 것은 몇 번째 데이터냐. 뒤에 있는 것은 몇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냐를 지정한다. 라고 하는 요 정도 되는 명령들. 처음엔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의 작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가치 있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뭐 해야 돼요? 박수!